한글자막 by 한효정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한 10년 뒤쪽 후학이라서 우리 김강욱 교수님처럼 멋있게 마무리하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름대로 제가 준비했던 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일단 공학자가 됐을 때 생각했던 저의 사명감이라든가 아니면 제 생각이 아무래도 제가 연구했던 것이 한 아이템 하나라도 뭔가 좀 주변에서 저희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도 될 수 있고요. 뭔가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옛날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단순히 논문만 쓰고 논문 써가지고 좋은 실적 받아서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뭔가 실제적으로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해왔었고요. 그러면서 연구를 좀 시작했던 것이 있어가지고 공학자로서의 나의 꿈을 좀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롬 벤치 투 베스트 사이드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좀 말씀을 먼저 설명을 주셨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하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신체적으로 실용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김광호 교수님께서 벌써 소재 부분에 대한 소재 자체에 대한 소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쪽 소재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바이오 소재이긴 하지만 소재 자체가 우리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소재를 뭔가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뭔가 좀 혁신적인 소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김광호 교수님이랑 저랑 같은 이제 조금 약간 맥락을 좀 같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 별명은 많은 분들이 홍합박사라고 가끔 부르기도 합니다. 자주는 요즘 안 하고요. 초기에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좋겠다고 홍합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연구비로. 아 그러면 저는 그러죠. 홍합보다 좀 비싼 대게라든가 이런 뭐 전복을 연구해야지 되는데 너무 학공합 사실 싸잖아요. 그렇죠. 싸니까 우리 홍합탕에도 들어가고 짬뽕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 뭐 물론 저희가 초기에는 연구비를 사용해가지고 홍합을 사왔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옛날에 저희 포항 근처에 죽도시장이라고 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침마다 학생들이 가서 홍합을 좀 사서 거기서부터 이제 발로부터 저희가 유전자를 좀 찾아내려고 했던 그런 경험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뭐 홍합을 우리 랩에서 구경을 못하고요. 껍데기만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국내에서 학위를 하고 미국에 가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으면서 이제 무엇을 할까 싶은 것을 먼저 고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일단 국내에 돌아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학교에 갈 수도 있겠고 연구소에 갈 수도 있겠고 회사에 갈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길을 들은 있는데 아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사실은 뭐 딱 뭘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걸 하면 가장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가장 저는 기본적으로 먼저 하기 싫은 걸 하나 빼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에서 오는 기회를 오는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이제 그런 전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게 뭔가 딱 했더니 회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플렉서빌리티를 좀 좋아하고 마치 9 to 6 해가지고 이렇게 할 자신도 없었고 상사의 뭐 그런 지령을만 받아가지고 하기도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회사는 아니다. 그랬을 때 일단 뭐 학교든 국가출연연구소든 뭔가 좀 저한테 부름이 올 때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자기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일단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실적도 쌓아놓고 한국에서 부르는 쪽을 먼저 가겠다 했다가 어떻게 포항공대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항공대는 제가 99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화학공학과에 있게 됩니다. 제가 물론 이제 학사부터 계속 화학공학과에 있고 화학공학이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고요. 바이오가 사실은 화학공학에서 메인 메이저인데도 불구하고 메인 분야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화학공학에서 바이오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조금 많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공학이라는 것은 화학반응이라는 시스템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우리 생명체도 세포 안에서 다양한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공학 하는 사람들이 화학공학의 프린서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상이 되겠고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대학원부터 생명체를 연구하는 이제 생명공학 연구를 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포안공학대 이제 99년대에 들어와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연구를 할까 뭔가 좀 혁신적인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그동안 기존 연구했던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다 단백질이랑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대학원 때는 이 효모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제조합 효소를 만드는 효소도 이제 단백질의 일종이고요. 물론 그 당시만 해도 유전공학이라든가 진클로닝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많이 아직 안 되는 생물공학 분야였어요. 저도 뭐 그래서 공대 쪽에서 없기 때문에 미생물학과에 가서 그쪽 가서 그런 테크닉도 배우고 사실 거의 초기에 좀 그런 쪽 연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그런 이제 그런 단백질 향상 연구를 했고요. 그때는 조금 더 산업적인 그런 단백질이었다 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박사후 연구원이 있을 때는 주로 다양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꼭 효모뿐만 아니라 미생물도 있고 또 곤충세포 이런 것들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약 단백질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의약품으로 만드는 이제 인간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약 단백질들이라든가 효소들을 만드는 마찬가지로 제조합 단백질 생산 연구를 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단백질 연구에 좀 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구가 저한테 이제 중심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뭔가 좀 더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걸 좀 해보자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우연히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내가 이제 신문에서 어떤 생물공학 생체모방공학 생물모방공학이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대표 사례를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로 제가 이제 홍합을 연구하게 된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합이 만드는 이 접착 단백질이 이 생물이 갖고 있는 걸 모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셨지만 뭐 자연 모사라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생물을 모방해서 결국 이제 생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 오랫동안 그 지구에서 살아남으면서 그 환경에서는 가장 적응되고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진화되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을 잘 모방하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첨단 기술 첨단 소재를 만들 수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헬리콥터 그런 날개도 사실은 이 잠자리를 모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방해 보면은 생명체의 행동이나 구조를 모방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주로 물리 쪽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 이외에도 그 생명체가 만들어낸 어떤 구성성분 같은 소재나 물질을 만드는 모방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현실화시키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분자를 이해할 수 있는 뭐 화학이라든가 생명과학 또는 이 화학공학에서 주요 또 재료공학에서 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되겠죠. 어쨌든 제가 이제 기사에서 홍합을 보고 아 이 홍합이라는 것이 만드는 소재가 굉장히 재미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가 이 접착제가 단백질로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됐죠. 단백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유전자의 흐름을 통해가지고 DNA라는 이 저장정치에 유전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외부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보시다시피 우리 생명체에서 웬만한 모든 기능을 다 해요. 그러니까 결국 DNA에 유전정보가 열심히 들어있어도 이 단백질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가 웨이브로 표출이 안 되는 거죠.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지면 바로 그것이 병으로 가는 겁니다. DNA가 망가지더라도 단백질만 제대로 기능을 하면은 병이 안 생기는 거죠. 결국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연구했던 것이 어떤 생물학적 기능을 하는 주로 단백질에 관심을 가져왔어요. 의학 단백질이라든가 효소라든가 어떤 생물학적인 펑션을 갖고 있는 단백질에 서로 관심을 가졌는데 이 홍합에서 나오는 접착단백질이라는 것을 제가 접하면서 얘네들이 어떤 생물학적 기능이 아니라 구조기능을 할 수 있는 소재로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 저희는 구조에 대한 가능성이, 구조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서 단백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자연에는 단백질을 가지고 구조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하우징 같은 거, 집을 많이 기두기 하고요. 어떤 디펜스 메커즘도 하고 어떤 우리 구조체를, 우리 생체를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다양한 구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생물학적 기능이 아니라 물리적 기능을 하는 쪽에서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러면은 홍합이 만드는 구조의 단백질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연구를 시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지만 여기에 대부분 다들 박사라든가 아니면 대학원생들이 대부분 오셨기 때문에 뭐 다 아시지만 연구의 우리가 시작이라든가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홍합 접착 단백질이라는 어떤 주제를 발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어떤 이 문제나 주제에 이제 데피니션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는 그런 단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황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접착 단백질이니까 이게 어떻게든 접착이고 생물이 만들어야 되니까 의료 쪽에 사용하였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조직봉합 쪽에 사용하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우리가 상처나든가 수술을 할 때 조직봉합이 필요하죠. 이렇게 뭐 자그맣게 다쳤으면은 우리가 연구라도 바르고 밴드지만 발라도 되겠지만 상처가 굉장히 크거나 또는 우리가 아파가지고 수술할 때 이렇게 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절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우리가 꼬매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봉합사라든가 스테이플과 같이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조직을 직접 관통해가지고 봉합을 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보기 싫은 흉터가 날 수밖에 없다. 이건 영구적입니다. 안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에 있는 거는 조금 보기가 싫지 살아나가는데 크게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차 있고요. 또 우리 조직 안에 내부 기관은 대부분이 연약하고 연약하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잘못해서 찢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또 혈액이나 체액이 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 실로 꼬매다가 장액 같은 것들이 빠져나오면 이게 사람이 감염이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방법이 되고 굉장히 아이디얼한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그냥 액체 같은 걸로 이렇게 봉합을 하더라고요. 바로 접착제죠. 그렇다고 이것이 사람들이 이미 벌써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다들 아이디어들이 비슷해요. 실제적으로 이 봉합스나 스테이플 또는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골절용 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봉합을 하거나 고정을 하는데 이거를 접착제를 이용하자는 생각을 다들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제품이 있긴 합니다. 크게 저희가 Y축을 조직접착력 그리고 X축을 무해성 또는 생체 적합성으로 보면요. 현재 두 개의 그런 제품군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학접착제입니다. 시아노 아클레이트라는 이런 순간접착제의 성분의 화학접착제가 있는데 얘네들은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해가 높기 때문에 독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아주 표피에만 살 수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국한적인 부분에만 FDA 승인이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독성이 있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단백질 계열의 접착제가 있습니다. 피브린같이 예를 들어서 혈액 응고에 관계되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든 프로덕트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해는 없고 생체 적합성은 굉장히 좋지만 실제적으로 접착력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실제 봉합사를 대체한다보다는 아까 말처럼 봉합사를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혈액이라든가 체액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보험식의 걸로 실제 의사 선생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걸 한 번 하면 한 5, 60만 원씩 이제 숫가가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인체 내부 조직을 안전하게 강력하게 접합할 수 있는 생체 접착제가 아직 없다는 것이 바로 이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새로운 차세대 의료용 생체 접착제 개발이 필요하다. 결국 접착력도 좋고 무해한 이쪽에 있는 이런 새로운 접착제를 개발해야겠다는 그런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저희가 현황은 이것이 없다는 것이 현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이게 접착제가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랑 우리 사람에서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 필요 조건이 굉장히 다 달라요. 사람한테 쓰는 것은 결국은 아까처럼 무해해야 되고요. 또 우리 몸에서 들어가서 없어져야 돼요. 이게 한 달 이상 남으면요. 이게 염증 반응이 생기고 면역 반응이 생겨가지고 만성 면역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 없어져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대부분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굉장히 연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딱딱한 접착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 몸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접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렇게 물로 거의 차 있기 때문에 이 물 속에서 저항할 수 있는 수중 접착이 가능해야 되겠죠. 이런 조건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다와 인체의 유사성입니다. 실제 생명체는 원래 웨트하고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체가 웨트하고 소프트한 이 해양에서 나오는 생명체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조성도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인체와 이 바다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다에서 워킹하는 것이 사람한테 워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해양에서 하는 부착성 생명체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해양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착성 생명체가 있고 걔네들은 아주 특별한 수중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접착을 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뭐 제가 기사에서 이제 보고 처음 시작했던 연구에 관심이 있었던 이 홍합이 만든 이 접착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 대상이 되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홍합 자체는 뭐 다른 이 홍합보다 더 잘 단단하게 붙을 수 있는 생명체도 있어요. 따개비 같은 것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는 이제 공대이기 때문에 아주 처음부터 완전히 맨바닥에 헤딩은 못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 조금 지식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초적인 연구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좀 쌓여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더니 바로 홍합이죠. 홍합은 한 40년 이상의 생화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 수중 접착제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실용화로 끌어갈 수 있는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시면 홍합은 이렇게 발로부터 이렇게 실 같은 구조물을 만들고 실 끝에 이렇게 접착제를 분비해가지고 이 접착제가 자기가 대상으로 하는 표면에 붙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이거가 한 10kg 정도의 물체를 들어올 수 있는 접착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한 20개만 돼도 거의 200kg.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는 뗄 수 없고요. 주로 이렇게 긁어서 홍합은 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좀 더 조사해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우리 바다에서 나오니까 우리 인체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얘네들이 우리가 왜 이것들을 굉장히 좋은 소재일 것 같은데 왜 실제적으로 실효가 안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대학생들을 데리고 열심히 연구를 체크했을 때 결국은 소재라는 것은 대량 확보가 안 되면 실제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표면 같은 경우에도 대면적으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연립 표면 같은 우리 자기정화 유리창도 사실은 지금 안 되는 것이 조그만 표면은 되지만 대면적으로 값싸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잘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소재든 바이오 소재든 다른 소재든 다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양산 기술이 우선이 돼야지 실용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합접착단백질을 지금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이 저희가 파악한 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합에서 직접 단백질을 추출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1g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마리 홍합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거의 비경제적이고요. 실제적으로 1g 만들기도 어려워요. 만마리를 언제 이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서 추출합니까. 그래서 연구 시약용으로 파는 제품이 있긴 한데 워낙 뭐 수요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1g에 거의 한 9천만 원 요즘 달러로 하면 요즘 환율로 하면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고 실제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대량 생산 대량 확보 양산 기술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문제 주제에 대한 데피니션은 바로 현황과 합쳐서 신체에 안전하게 사용한 생체 접착제가 부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목표는 바로 이것을 새로운 소재가 필요하면서 이 홍합접착단백질을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겠다고 저희가 목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열심히 학생들이랑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 다시 표지 첫 장이랑 연결되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공학적으로 해서 나의 꿈은 바로 이 기초연구를 통해서 이 성과물이 현재는 이제 제가 대상이 홍합접착단백질이 됐고 그것의 이제 적용이 실제적으로 이제 의료접착제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상이 인류 중에서도 이제 환자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이 첫 번째 이제 저희 이제 수요자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인류에게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을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연구가 제가 여러 가지 조금 더 여러 가지 양산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하고 했지만 사실은 기존 연구자들이 진행하는 같은 대상과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이것을 양산할 기술을 개발할 노력을 해서 봤겠지만 실제 저도 뭐 초기에는 금방 될 것 같지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은 이게 홍합접착단백질이 굉장히 제대로 생산하기에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 마무리하기 전까지도 이제 제대로 접착열을 갖고 있는 접착단백질을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초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약간 충격이 오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대상을 정했으니까 목표를 세웠으니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아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하다가 그냥 뭐 리프레쉬도 하고 또 우리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분이 이제 우리 허벅 웨이트 교수님이라고 아까 그 홍합접착단백질 처음 연구를 시작했던 분이 40년 전에 그래서 이분이 이 홍합접착단백질 접착 물질이 단백질로 이루었다는 생화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것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을 되어왔던 거고 물론 이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생화학적 연구가 기초연구만 진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무조건 방문을 해서 디스커셜로 좀 해봤죠. 물론 뭐 그것이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더 도움이 안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대상을 좀 바꿔야겠구나. 그리고 단순히 이 홍합이 만드는 접착단백질을 그대로 무방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실용화를 위해서는 뭔가 약간의 변형이라든가 약간의 재설기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저희가 학회에 거의 그 이후에 저희가 모셔가지고 플래너리로 톡하며 했는데 저는 나이가 좀 들었는데 우리 이분은 사실은 거의 얼굴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연구를 아무리 제가 실패하고 다시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 연구를 다시 하고 싶지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는 이제 지속적인 장기 국가 과제의 지원을 좀 받게 됐습니다. 당연히 초기에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다행히 이 연구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뭔가 좀 창의적이고 뭔가 이걸 해봐야겠다 중요한 연구라는 걸 좀 인정받아서 다행히 제가 이제 국가지적 연구실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의 해양바이오산업신소지연구단 사업이라고 저희가 대규모 사업단으로 10년짜리 해서 한 400억 아까 우리 글로벌 프론티어에는 해당되지 못하지만 해수부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업을 이끌면서 뭔가 좀 더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산기술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처럼 자연에서 나온 거는 그대로는 안 된다. 뭔가 재설계를 하자. 그래서 저희는 바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재기술이 되죠. 저희가 양산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게 됐고요. 저희는 이제 1리터의 액체배양을 미생물을 가지고 하면요. 바이오시뮬러 만드는 비슷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1g은 아까 만마리 홍합을 해야 되는 것을 1리터 액체배양을 하면 저희가 1g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즉 바로 실제적인 응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도 이렇게 접착 소재에 대한 그런 보도자료도 나왔고요. 저희가 우수성과의 백선에도 높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들 아마 그럴 거예요. 소재가 나왔다고 바로 이것이 실효화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특히 원천 소재라는 것은 그 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준화 물질도 없고 만들어본 적도 없고 자연에서 뽑은 거는 사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에 대한 내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만들긴 만들었는데 많이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이 진짜 제대로 된 물성을 가지고 있지지. 이것이 진짜 우리 몸 안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소재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다들 확실치가 않으니까 소재는 만들어졌지만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좀 커지라고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재 평가의 문제에 바로 걸린 겁니다. 우리 확실한 내부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아마 모든 분들이 따라가는 연구 뭔가 먼저 물질이 초기에 있으면 따라가서 똑같은 물질, 물성을 평가하면 되는데 이게 한 번도 없었던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된 물질인지에 대한 내부 믿음이 없이는 이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 여기 몇 분도 여기 조금 초기에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텐데 굉장히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다양한 다각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내부 믿음으로 생겼죠. 그래서 얘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용화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제 간단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천 소재가 나왔은 것이죠. 여기서 아까 평가가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 소재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된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밀을 키워가지고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수확해가지고 빠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밀가루 만들었어요. 밀가루 만들었어요. 그런데 밀가루 직접 먹지 못하잖아요. 빵을 만들든지 국수를 뽑아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제형 연구를 했습니다. 이건 고분자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약간 융합적인 그런 비례데 저희도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또 고분자적 연구도 또 지식도 많이 필요했고 분석 방법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이후에 다양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범위가 좀 넓히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의료 분야의 활용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단 조직을 접합하는 것이 저희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또 하나가 이 홍합에 수중 접착을 하는 생명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얘네들은요. 실제 접착제가 수중 접착제는 아니에요. 왜? 단백질 자체는 물에 물에 이미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물에 녹으면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건 잉크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에 녹아있는 걸 물에 녹으면 이렇게 다 그냥 와야되고 분산되버려서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가 원하는 표면에서 남아있어야지 접착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 홍합은 다른 방법을 통해가지고 사실 조금 편법을 써가지고 접착을 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그런데 자연에는 또 대단한 생명체가 있더라고요. 샌들 캐스 웜이라고 얘네들은 개찌렁인데 실제 수중 접착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모래알을 붙여가지고 집을 지어서 자기가 거기서 살아요. 아 그럼 우리가 이 코아소... 얘네들이 만드는 원리를 이용하자. 이것이 코아소베이션인데요. 얘네들은 뭐냐면은 두 가지 물질이 차지가 다른 물론 뭐 여러 가지 드라이빙 코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차지가 다른 두 물질을 잘 섞어주면요. 잘부 파트너를 만나면은 침전이 되지만 파트너를 잘 만나면요. 그냥 액상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액상 액상 페이지 세퍼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리퀴리퀴 페이지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얘네들이 이미 우리가 한쪽으로 물질들이 모여요. 이런 댄스 페이지를 우리가 모으면은 이미 이렇게 다일러 페이지와 물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속에서 와해가 안 되는 거죠. 실제 수중 접착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단백질인데 불구하고 수중 접착제 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보인 거고요. 이렇게 물에 들어가 와해되지 않고 표면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이제 두 물체를 놓고 바로 가교를 시키면은 물속에서 접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응용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가 첫 번 방광 두검입니다. 이렇게 방광에 구멍이 새가지고 자기 의지 없이 소변이 새는 건데요. 요실금과 비슷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근육에 문제가 생긴 거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구멍이 나서 소변이 새는 거죠.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하는 거는 우리가 절개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그 구멍에를 메꾸자는 거죠. 폐쇄하자는 거고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실험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실제 돼지 실험을 통해가지고 구멍을 막그룹을 실험했고요. 보시면 그냥 놔두면 바로 이렇게 홀이 그냥 보이죠. 피브린이라는 아까 혈에 응거하는 그런 제품은 마찬가지로 접착력이 없어서 그대로 나와요. 하지만 이제 스탠더방법이 실로 꾸며놓은 건데 굉장히 폐쇄가 잘 됩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렇게 염증, 실에 의한 염증이 나오지만 저희 경우에는 그런 염증 반응 없이 굉장히 잘 재생돼서 폐쇄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뼈 재생에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뼈 재생할 때 이제 많이 이제 골이식제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잇몸 같은 것들을 이제 임플라트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게 사실 잇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임플라트 하시는데 이 잇몸을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잇몸 보강하는데 한 6개월 정도 발치하고 나서 사실 먹지도 잘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사용을 하시죠. 그때 이제 이렇게 골이식제를 넣어가지고 보강을 합니다. 그런데 골이식제가 이렇게 보면요. 혈액이라든가 체액이 이렇게 다 금방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붙여주고 오랫동안 남게 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인더라고 그러는데요. 실제 이런 식으로 하면요. 도망가는 입자 없이 단단하게 두껍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골이 재생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걸리는 골 재생을 한 2, 3개월로 줄이면은 혼자의 삶의 질이 한 2, 3배 빨라지겠죠.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흉터 없이 우리 봉합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곤충을 모방한 건데 곤충에 사용하는 단백질 소재의 가교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건 빛을 이용해가지고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액체를 이렇게 말랑말랑한 반고체의 상태로 만들고요. 이렇게 되면요. 저희들이 봉합사 없이 이렇게 절개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봉합사를 이렇게 꼬매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아까 처음 영화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어플라이를 합니다. 이게 액체입니다. 손을 떼면 바로 벌려지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가시광선, 의료용 가시광선을 쏘여주면요. 얘네들은 바로 붙어가지고 이제 봉합이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액상이고 단백질이 분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흉터를 거의 남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까 이 손은 저기 있는 환경이 교수의 손인 것 같습니다. 맞지?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얘네들이 금방 다 분해돼서 없어지면서 표면이 아주 깨끗하게 되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저희 첫 번째 실용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저희 안 표면에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저희들이 또 이렇게 신경을 끊어졌을 때 그것을 붙이는 문 앞 부분에도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봉합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료제소 분야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된 게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붙여야 될 게 많더라고요. 꼭 왜 우리가 찢어진 조직만 붙이고 구멍난 조직만 이렇게 구멍을 메꿔야 되느냐. 사람이 약물도 붙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보통은 지금 아프면 어떻게 해요? 먹거나 아니면 정맥주사를 통해가지고 주사를 통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약이 우리 몸을 다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 끝까지 다 있으니까 사실 정상적인 곳에서도 가서 약물이 막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요. 약물을 또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면역성도 떨어지고 굉장히 과잉 약물에 의한 굉장히 독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아픈 곳에만 약을 오래 머물게 하자는 전략이 되죠. 그러면 약도 적게 쓰고 전신 독성도 최소화되면서 우리가 약이 거기 가서 잘 효과적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약물을 잘 전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쪽으로 그 이후에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약물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저분자, 화합물도 가능하고요. 단백질, 항체, 유전자, 요즘 백신 때문에 mRNA 백신 잘 아시죠? 여러분 세포, 스템셀이라든가 면역세포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이런 루트가 있지만, 전달 경로가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된 곳에 바로 거기다가 넣어주는 이 로컬 딜리버리를 생각합니다. 로컬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는 접착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물에 접착성을 부여할 때 이 소재를 이용하자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중에 하나 저희가 개발한 것이 바로 이 접착 나노 항암제인데 약물로 나노 입자를 만드는 겁니다. 접착 단백질로. 그리고 나서 이하자가 항암제를 넣어가지고요. 이 암세포만 들어가서 특이적으로 얘네들이 약물이 방출돼서 암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보시면요. 얘네들은 이제 접착성이 없는 건데 거의 암에 가지 않고요. 이렇게 거의 종착력인 간에 가서 거의 남아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나노 입자들이 간에 가서 이제 없어지게 됐죠. 그리고 대부분 다른 장기에서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국소적으로 넣어주면 거의 암 근처에만 얘네들 나노 입자가 모여지고 다른 데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바로 전신 독성이 최소화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멍게를 이용해가지고 얘네들 카테콜 반아진 복합체를 만들면 광열치료로 해가지고 빗으로 가지고 열을 발생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또 여기 주길 교수도 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면역항암치료 쪽 그래서 항체를 전달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곡소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암을 면역세포가 공격할 수 있도록 이 항체가 이 도니 시그널을 막아주는 이런 전략을 써가지고 아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신 독성을 없애면서 효과적으로 면역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한 바가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심근경색 쪽입니다. 이거는 이제 심근경색이 생겼을 때 사실은 여기에 이제 뭐 산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벽이 괴사돼가지고 심근 벽이 얇아지는 것이 이제 심근경색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터지면 사람이 바로 죽는 굉장히 위험하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심장을 바꿔 끼는 건데 사실 그게 불가능, 쉽지 않죠. 공유해적에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한 번 발생되면은 정상으로 회복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래 치료 기술로 생각하는 것이 여기다 줄기세포를 넣어가지고 줄기세포가 심근 벽으로 분화되도록 해주는 건데 현재 줄기세포를 넣어주면요. 얘네들이 여기 워낙 압력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95%가 그냥 없어져요. 조금 남아있는 것들도 그리고 여기에 그렇다고 남아있는 것들도 얘네들이 거의 산소가 없고 뉴트럴트도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바로 사멸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접착 단백질과 같이 줄기세포를 넣어주는 방법을 썼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랫동안 줄기세포가 심장 벽에 나오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심근 벽이 회복이 됩니다. 물론 정상으로는 안 가지만 최소한 공유자의 심장을 기다릴 때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이거는 저희가 2019년도에 로이터에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100대 대학 순위에 우리 포스텍이 세계 12위 그리고 아시아 1위가 됐을 때 저희가 혁신 기술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어가지고 저희가 피부 봉합도 가능하고요. 피부 이식도 가능하고요. 마이크로니저도 패치도 만들고요. 이거는 저희가 기계공학과랑 같이 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좀 무방한 거고요. 또 이런 것도 이어가지고 심근경색에서도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패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이 홍합이 만드는 접착 단백질에 관심을 갖고 혁신 소재를 만들자고 노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이런 의료 접착 또는 피부 전자 치료 쪽에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소재로 개발을 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연구를 하게 됐고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생물공학적 연구를 사실은 그전 포항공대에 와서 사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이 여기에만 다들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은 다 이쪽 연구만 해드릴 학생들이 요즘은 옛날에는 제가 원하는 연구도 학생들 드라이빙 시켜가지고 어사인 해줬는데 요즘은 마음이 점점 약해져가지고요. 좀 나이가 드니까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다 이 바이오 소재적 연구만 진행을 하여서 요즘 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연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포세대 차세대 과학자로 선정대방이 있고요. 세하석자 교수로 추대가 됐고요. 또 뭐 한국은 먹여 살릴 과학자로 한번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결국 자의 꿈은 프럼 벤치 투 베드사이드니까 결국은 베드사이드로 가려면 물론 기술 이전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직접 한번 사업해보자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저희가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는 네이처그루터겐 회사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 독점적 70권을 이전해서 현재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이런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이 바로 픽슬라이트라고 아까 이 비스로 이용한 순간접착제 제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걸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봉합사가 필요 없이 그리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봉합이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접착제가 있지만 다 표피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 진피까지 들어가서 봉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붙이고 나서 빛을 이용해가지고 봉합을 하면 바로 이 조직이 봉합이 되고 흉터가 남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270명을 대상으로 현재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정도의 임상 결과를 보여드리면 저희는 일단 봉합사랑 비교하는 것만 지금 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사를 보시면 굉장히 흉터가 남죠. 이거 한 달 정도 됐을 텐데 픽슬라이트는 거의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흉터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이렇게 흉한 흉터가 없어지고 우리 애기 이쁜 애기한테 나는 흉터가 없어지면 얼마나 환자들이 좋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좀 만들고 싶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기대로는 올해 말까지 저희가 임상 결과가 끝나서 좀 실제적으로 좀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카트픽스라고 아무래도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 건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절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단백질 수중접착제 제형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하하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이번 달에 이제 IND에 신청 들어가서 저희들이 승인이 되면 바로 이것도 임상에 들어갈 개념이고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뭐 이렇게 관절강 주사제 같은 걸 넣는데 사실 거의 효과가 없죠. 아 그리고 나중에 좀 심할 때는 이제 미세청공술이라는 걸 이용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 번을 주사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치료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IND 심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포스트 연구성과 베스트 30에 뽑힌 적도 있고요.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한국공학상의 수상한 영예도 넣은 적이 있고요. 오늘 바로 이렇게 또 선출돼서 이런 아주 멋진 강연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저희 우리의 꿈은 이제 곧 이루어지고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아직 이제 막판까지 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이 되면은 아마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아이템도 손쉽게 갈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실 멤버고요. 저희 20주년 됐을 때 같이 다 모였을 때 했고요.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 연구는 다들 다른 분들 마찬가지지만 저는 거의 뭐 한 5% 정도 했을까요. 대부분 95% 이상이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노력해서 된 결과고요. 사실 이 연구에는 다 우리 학생들한테 다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